바로 이어서 우리 가수들 모시죠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어떤 분이죠? 작곡가이시기도 하구요 가수이기도 하시구요 네 그리고 오늘 이 무대를 분위기로 확 뛰어넘으신다고 합니다 그 분이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어 그러세요? 여러분 다시 한 번 크게 주세요 탁 탁 타네 타네 속이 타네 콩콩 콩닥콩닥 가슴이 띠네 날 보면 살살 눈 숨치는 당신 때문에 요요 요고 요고 몇 잔 좋아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신기하니 띠네 고급한 사랑 내 속을 태어내요 똑똑똑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나요 똑똑똑 두드리면 받아주실 거니까 사랑해 하트 한 방 쏩니다 답을 주실 건가요 당신께 윙커 한 방 쏩니다 외면 안 할 겁니까 어때요 오늘 밤 나와 할게 나이트클럽에서 깔끔하게 딱 한 잔 어때요 탁 탁 타네 타네 속이 타네 콩콩 콩닥콩닥 가슴이 띠네 날 보면 살살 눈 숨치는 당신 때문에 요요 요고 요고 몇 잔 좋아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신기하니 띠네 고급한 사랑 내 속을 태어내요 똑똑똑똑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나요 똑똑똑 두드리면 받아주실 거니까 사랑해 하트 한 방 쏩니다 답을 주실 건가요 당신께 윙커 한 방 쏩니다 매년 안 할 겁니까 어때요 오늘 밤 나와 할게 나이트클럽에서 깔끔하게 딱 한 잔 어때요 어때요 오늘 밤 나와 할게 나이트클럽에서 깔끔하게 딱 한 잔 어때요 딱 한 잔 어때요 딱 한 잔 어때요 딱 한 잔 어때요 스트ели탄 날uar 날 damage 날